네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좀 더 많이 하십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로젝터매니아에서 보내주신 프로젝터매니아 PJM-H2000 제품이 되겠어요.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빔프로젝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당 제품 이쁘게 잘생겼어요. 자 그러면 한번 사양 짚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해당 제품 PJM-H2000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 HD 해상도 받고 있고요. HD 해상도의 밝기 같은 경우는 2600룸엔 안씨로 환산하면 한 130만씨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밝은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암비 같은 경우는 17만대 1 정도의 명암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요. 19만 9천원? 20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국산. 국산이면서 국산 AS가 가능한 빔프로젝트가 되겠어요. 자 그럼 해당 제품 우선은 간단하게 포트 구성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전면부 보시면 렌즈 덕게가 이렇게 있고 얘를 열면 영롱한 렌즈가 이렇게 나옵니다. 눈망울이 아주 크죠. 이쪽에 리모컬 리시버 있고요. 측면부 보시면 이어폰 단자, AV 단자, HDMI 1 그리고 VGA SD 카드 슬롯 이쪽에 보시면 HDMI 2 그리고 USB 풀 사이즈 있고요. 그만인즉슨 이런 SD 카드나 외장 USB를 통해서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도 있고 HDMI나 RGB나 이런 HDMI 2 포트를 이용을 해서 PC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영상도 같이 감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와 동시에 여기 보시면 컨트롤 할 수 있는 메뉴 버튼이 있고요. 화양키 OK, 메뉴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세팅 쪽이에요. 그리고 백 버튼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렌즈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이거 큰 거는 초점 조절을 하는 거고요. 이 다음에 있는 작은 거는 이게 이제 벽에 반사되는 거에 따라서 앵글이 바뀌잖아요. 이 앵글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닥면에 보시면 높이 조절하는 나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빔 프로젝트가 갖춰야 될 것들은 다 충분히 갖춘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다른 구성품들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우선은 전원 케이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. 전원 케이블이 있고 HDMI 케이블 이어폰으로 이렇게 하나 줍니다. 그리고 매뉴얼 리모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가 4개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놓고서 쓰지만 천장에 붙여서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천장에 붙여서 쓸 때 이 4개의 나사를 잠가서 써라. 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나사가 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천장에 붙이려면 별도 브라켓 구매가 필요하거든요. 해당 브라켓 또한 프로젝트 메디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감이라든지 디자인에 하등 문제잡을 게 없어요. 이게 패브릭 재질처럼 보이는 이렇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한 게 아니라 패브릭 재질처럼 보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나름 깔끔하고 그런 감축이라든지 완성도 측면에서는 네 하등 문제 삼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하지만 네 맞습니다. 기능이 중요하죠. 기능 테스트. 자 그러면 제가 우선은 이 프로젝트 매니아 PJM-H2000 제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어요.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는 제 안방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. 벽관은 약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. 실제적으로 2m 떨어진 거리에서 밝기, 최대 밝기로 진행을 해서 하얀 빛을 쬐 상태에서 밝기 측정을 해보니 106럭스 정도 나왔어요. 불을 다 끄고 106럭스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이거 이거 켜져 있는 동안 과연 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팬 소음 데시벨 측정을 해봤습니다. 데시벨 측정을 해보니까 거리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50에서 45데시벨 정도 나왔어요. 생각보다 정숙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팬 소음이 안 난다라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중국산 제품보다는 확실히 팬 소음이 덜 했어요. 그 부분은 되게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리맛에 두고 쓴다라고 쳤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 극장 같은 데 가서 그런 극장 빙싸주는 그 가까운 데 하면 팬 소음 들리잖아요. 팬 소음. 그 정도의 소음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. 실제적으로 영상을 감상하거나 몰입하는데 전혀 하등 문제 없는 그런 팬 소음을 보여줬어요. 다만 2미터 거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기 수준은 솔직히 암막 커튼을 치고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화면을 식별할 수 있고 영화 감상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긴 했지만 만약에 불이라도 켜게 되면 솔직히 조금 밝기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방 자체가 LED 불빛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밝은 편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불 켜놓고 사용하기에는 썩 좋은 제품은 아니다 라는 게 저의 최종 편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해당 제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만 9천 원. 네. 20만 원 안 되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 가성비 있는 빔 프로젝터 구매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솔직히 비싼 제품 넘어가면 5,60만 원 그냥 찍거든요. 그런데 한번 내가 홈시아터에 한번 입문을 해보고 싶다. 그런데 초기 투자가 조금 우려가 된다. 그러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어? 만족감이 있다. 그러면 거기다가 사운드 하나씩 추가하시고 어? 그러다가 화질이 더 좋은 걸 원한다. 더 나은 걸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그런 전초적인 단계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가성비도 있고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빔 프로젝터다.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추가적으로 중국산이 아니잖아요. 국산이기 때문에 AS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걱정 없는 AS 서비스까지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. 자, 요러코롬에서 프로젝터 매니아에서 보내주신 PJM H2000 제품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. 네, 말씀드린 대로 입문자가 사용하기엔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섭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아요, 구독, 사랑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하셨습니다. 그럼 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